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후배 간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학교가 가혹 행위를 한 고등학생을 귀가시키고 피해 중학생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측은 또 가혹 행위를 한 고등학생은 물론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전교생에 대한 등교 중단 조치를 병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울산시교육청과 강북교육지원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.